그거 한 번 해요, 소리 제일 높은 사람 하는 거 아 그럴까요? 데시벨로 한 번 해볼까요? 소리 큰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김나영 씨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자, 나영 씨 시작! 선혜 씨가 너무 사색이 돼서 저렇게 해, 저렇게 해 영태 해야 되나? 선혜 씨 말하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리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한번 도전해보세요 막내부터 하죠, 막내 자, 효은이 씨 시스 따악! 126 126 자, 다음 빅토리아 리스 눌렀어요 벌레, 벌레 있으면 좋겠는데요 벌레 줘요? 벌레 무서워 벌레 무서워 어떻게 주는 거야? 진짜요?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오빠, 오빠, 하지 마요 집게볼 오빠, 집게볼 오빠, 집게볼 오빠, 집게볼 오빠, 집게볼 야, 벌레 한 번, 벌레 한 번 집게볼래요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뭐라고 했어요? 됐어요, 빅토리아 됐어요 132 둘. 3 드디 oney 132 132 야, 어떻게 된다 야, 어떻게 됐다 이거 뭐 본인 방식이니까요 야 야, 전에요 벌레 고마워? 벌레 고마워 한wig 시작 원더걸스 와 잘한다 가라 131.8 시끄러 132.5 자 지금 현재 0.3차이로 이제 재하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재하씨가 132.8 132.5가 지금 효성씨가 나왔는데 요 팔이 안넘으면 고기회식은 고기주세요가 이루어지나요? 고기주세요 자 재하 고기다 고기다 아아 아아 몇이예요? 132.1 우와 오늘의 1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드레의 전쟁 오늘의 1등 고기 50인분 회식권 와 패스 빅토리아 결국 가져가네요 진짜 결국 가져가 고기주세요가 이루어졌어요 고기주세요가 이루어졌어요 고기주세요가 이루어졌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친피했거든요 네 이렇게 고기주셔서 감사합니다